빙이 왔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빙이 왔어. 빙이 왔어. 빙이 왔어. 와 순복 있네. 우리 젊은 사람들께 왜 이러냐. 저지 둘이 지금. 저지 둘이 지금. 잘 맞아. 체력이 나랑. 아니 체력은 상관없어. 체력은 괜찮은데. 아무리 돌아가도. 이거는 넘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어떻게 건너냐 이거. 저래가지고 이거 언제 건너 이거. 한참 자고 싶다. 오늘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 몸을 한 개가 넘었다. 208짜리. 그래도 지금 300짜리가 없는데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저쪽은 다 340이 이건데. 여기는 200. 높아야 지금. 30분 더. 뭘 생각을 안해. 뭘 생각을 안해. 가자. 정신을 잃을 것 같다 지금. 가자. 와 저 형 지금. 자세히 무서워지고 있다. 태현이 형이. 그 순했던 태현이 형이. 갑자기 지금. 파이팅이 너무 좋아지니까. 태현이 형? 어. 우리 둘이. 만약에 오래 쓰면은. 내일 왔다. 우리 둘이 형이 오래 쓰면은. 우리 둘이 형이 오래 쓰면은. 네. 고마워요. 강 챙기다. 내일 무슨. 뚜껑리만 먹으려 그러고. 아니. 형님. 네모나 나무라. 네모나. 비타민. 자. 뒤로 한번. 형님 뒤로. 뒤로. 오케이. 나는. 배선생초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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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출발 안 했어. 아. 근데 이 길이 너무 안 좋다. 진짜. 맞지. 길만 제대로 했으면 가겠는데. 길이 허리에 너무 안 좋은 길이야. 진짜. 아. 나 근데 못 걷겠다. 정말. 진짜. 저 언덕 내려가면 이제 언덕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언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허리에 너무 높아 지금. 길. 오랫동안 가는 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포기. 아니. 포기가 아니라. 포기해도 우리 가긴 가야잖아. 길은. 어. 길을 좀 알려줘. 지금. 돌아갈 길 없잖아. 어. 근데 이 길로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어. 어. 왜 또 이상한 데로 왔어. 세호야. 왜 또 어려운 데로 왔어. 어. 일로 가자. 일로. 왜 또 어려운 데로 왔어. 저기. 다 갖춰놨더니. 그래요. 지금. 땀만 보고 가고. 앞에 안 봅니다. 오늘 왜 그래요. 체력이. 어. 체력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 길을. 봐놔야 되니까. 아. 우리 왜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죠. 나라 정답이랑. 저 엄청 돌아가는 길이야. 아. 우리요. 왜요. 우리 지금. 땀이 저걸 못 가잖아. 어. 저걸 못 가니까. 아. 저기. 가면 되겠는데 왜. 지금 제일 낮은 데로만 가는 거야. 저기. 별 안 높아지는데. 아유. 그 높아도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긴 다 300 넘는 데고. 여기는 200 정도 내는 건가 봐. 가보자. 아. 모르겠다. 아. 못 가겠다. 많이 왔다. 바바랑이 뒤에 안 보이잖아. 많이 왔어. 어. 많이 왔어. 어. 아이고야. 호수가 보이나. 어. 여기 호수. 보이있다. 어. 호수 있다. 호수 보이나. 호수가 있네. 호수 보여? 어. 있어. 큰 거. 아. 이건가? 저기를 어느 쪽. 아. 꽤 넓구나 이게. 멀리서 봐서 그렇구나. 어. 어. 굉장히 큰데요. 여기 좋네. 더 가나요? 여기서 먹을까? 여기서 먹을까요? 가자. 여기서 먹자. 어. 호수를 바라보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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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근하네 아주. 쏙 들어와. 아. 이것이자. 물이 좀. 물이 있어 여기네. 이런데 여기 나무 안에 앉아 나무. 네 형. 네. 여기 도산이 있어. 여기. 자 잠깐만 봐봐. 여기 앉으세요 형. 봐봐 봐봐. 거기exp vegetal 사ики. 요 rewind 보이ieth. 길이 힘드네. 길이. 길이 SHAKA. 우와 이거 뭐야? 잘하게 담긴다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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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볶음밥 오. 대박. 오. owners 도전. Studio야. 신경이네. 왔다 마. 오. 오. 후식 후식.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유 잘 먹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아유. 아유. 와 맛있다. 맛있다. 어. 이렇게 스팸도 있다 스팸. 우와. 다크워. 뭘 한 데 있는지. 와. 미쳤다게.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야. 야 진이 형은 다 가까이 있는데. 야 진이 형 거 지도 나와 있는 것도 있지. 큰 거. 없어요. 야 진이 형. 흠. 와 진이 형. 그러면 진이 형은. 흠. 이거는 돌아갈 길이 없다 야. 진이 형 거는. 흠 7배. 아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님. 흠. 반복이다 제자리 걷고 있는 것 같아 또 똑같아 멋있다 그러는 사이 한시가 됐습니다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시가 되어버렸어 그럼 이 근처 어디서 자리 잡고 점심을 먹어야 되겠는데요 잘 못 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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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우와 그거 먹기 전에 이걸 먼저 먹고 드세요 나 다 먹었어 나 배고는 못 먹어 이제 준비하고 출발할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직선거리로 보면 여기를 그냥 바로 가로질러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고 싶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 시고요 지금 다음 대충 보아하니 살짝 우회를 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우회를 하니까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높이가 보니까 초기 보면 이 돌산 초기 언덕 너머가 그나마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는 정도인 것 같아서 걷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네 됐네요 빨리 가야겠다 우리가 늦겠다 조심 왜 간장하나 아이고야 아픈 맛이소 이야 이거 진짜 아픈 거야 네 식욕이 이야 처음이야 진짜 아픈 게 누웠어 혹시 그전에 아까 간식 주전부리 많이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야 머리가 진짜 아픈 거네 누워있어 누워 누워 다시 한 번 이따 이거 먹고 다시 한 번 이따 이거 먹고 다시 한 번 이따 이거 먹고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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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 아기 설도 있네 응 이거는 빼놔야겠다 굉장히 구성 자체가 굉장히 그 뱃고 huge 하나 이렇게 이쪽 고치 진짜 안 먹는데 이거는 가끔 먹는 건데 어 뭐야 형? 그런 구성이 있네 형한테 뭔 소리야? 구성이 다 달라요 우리 있어 있어? 형님도 있어? 나 없어 나 없어 아까 먹었지?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니 똑같이 있어 응? 그 아니야 형 딴 거잖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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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은다 벌써 급변이야 아니 난 없어 난 대신 이기했어 그러네 먹어 나 그냥 안 먹어 아 여기 중요한 구성은 빠졌네 메인인데 커피는 뭐 사람? 아빠 커피가 어떻게 있어? 또 아 우리 또 대장 키트가 드는 걸로 다 맞지 뜨뜬한 걸로 야 어? 또 먹지 뭐 뜨뜬한 김 아 이거야 뜨뜬한 게다 한 번 먹어보시소 드시나? 드시? 완전 드시다 응 드시나? 드시? 완전 드시다 야 이거 너희야 기가 막혔다 아이고야 그렇게 한 잔 여유 여유 형님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초콜릿 한 입 먹고 커피 먹어봐 아 좋아 음 노화가 기가 막혀 이 맛이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아이고 그냥 확실해 맞네 맞네 아이고 근데 진짜 이게 저는 이번에는 뭐가 무서우냐면 중독될까만 무서워요 진짜 그런 게 오더라고 왜 무서워요? 이거는 중독이 된다고 나쁜 게 아니야? 아 나쁘진 않은데 제 특별가 너무 있잖아 모든 걸 걸고 안 된다 내 모든 걸 나에게 가진 너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 우리 집 다 가져가고 뭐 중독되면은 애도 서명이 하나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뭐 진짜 다 제가 거짓말인 거 같아요 아 이게 커피 맛이 몇 변으로 전달돼? 아 큰일 났다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 정계산 가겠나? 안 하다가가지고 우리가 너무 센 거 됐어 좀 낮은 데 가서 커피면 그 맛이 안 날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사막에서도 이제 나는 그 콜라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그 맥주의 시원함과 아마 이런 콜라의 시원함은 오만에서만큼은 아마 내 평생에 아마 그거보다 더 시원하고 맛있는 맥주랑 콜라는 아마 느끼지 못할 거야 이제 흑맥주는 그거보다 맛있을 수는 없을 거고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갑자기? 어